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알량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자 오늘 모의고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수능 전 마지막 이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큰 의미가 있었고 이 9월 모의고사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자세들이 예비 수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도 쫄렸을 거예요 그죠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수능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척도로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에 임했을 텐데 우선 우리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전과목 문제를 다 풀어내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불안했을 것이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하루 얘들아 굉장히 심장이 쫄깃했어요 장풍이가 이 티셔츠를 입고 나온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오늘 하루 쟁일 나는 너를 지켜봤다 이런 의미로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왔고 9월 6일날 오늘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리고 장풍이가 해설 강의를 바로 당일날 지금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9월 6일 사실 오늘 TMI인데 선생님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인데 지금 여기 내가 나와가지고 지금 내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 널 바라보고 있다 자 우리 한번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는데요 이 9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한 배제한 그러한 어떤 가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쭉 봤겠지만 그리고 다양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장풍이 참고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얘들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웠어 어려워면 킬러 문항이지 뭐 내가 못 풀면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에서 등급일 딱 정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등급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앞서서 더 열심히 해내느냐 그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9월 모의고사의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딱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풍이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9월 모의고사 왜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선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흔히 우리가 19번 문제라든가 20번 문제에서 볼 수 있었던 뭐 좀 계산 문제 같은 것이 있었죠 계산 문제도 깔끔하지 않는 우리가 적색 편의량을 구하는 기준 파장분의 나중 파장 빼기 기준 파장 즉 적색 편의에 관련된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뭐 외계행성계 탐사에서 삼각함수 이용해서 사인코사인 이용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방구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남방구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지구기후 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중에 또한은 이십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문제가 평이하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면서 1번부터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밀당을 한번 해보면서 출제자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 즉 지구력이라던가 여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풍마이들은 더더욱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해됩니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풍이가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또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거 EBS의 연계교제 EBS 연계교제에서 나오는 똑같은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한 보기라던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개념을 활용하는 것 그러한 개념 그리고 문제의 유형의 패턴 이런 것들이 들어가 굉장히 EBS 연계교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출문제에서 한번 더 봐야 되고 EBS 연계교제에서 한번 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점을 우리는 수능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쫄렸을 거야 점심 먹고 애들아 영어를 딱 보고 애들아 이쁘셨다가 딱 탐구 활동을 탐구 영역을 딱 보는 애들아 얼마나 쫄렸을 거야 피곤했을 거야 그래 집중력이 점점점 떨어졌겠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뭐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을 거야 1번 문제 딱 보니까 애들아 약간 내신형 문제가 나와요 광사성 통교원소를 이용합니다 암석에 절대 연령을 구하는 것인데 ABC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모원소가 붕괴하여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는데 걸리는 시간 음 뭐야 이거 내신 문제 아니야? 반감기 맞아요 반감기는 기억에 해당해 맞아 다음 맞고요 또한 현재 이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유입니다 자 암석 생성 당시에 모원소만 있을 거 아니야 모원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자원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몇 대 몇의 비율로 있어? 1대 3 1대 3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원래는 처음이 1대 0이었어 반감기가 한번 거치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 자 2번 거치면 1대 3 그 다음에 3번 거치면 1대 7이란 말이야 그지? 자 분수로 얘기합니다 얘 1이고 얘들아 한 번 거치면 2분의 1 한 번 거치면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이에요 모원소의 양이 그러면 자원소의 양은 2분의 1일 것이고 얘는 4분의 3일 것이고 얘는 8분의 7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얘들아 이건 1대 3이었다고 1대 3이야 그러면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기역 반감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야지 2를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반감기가 두 번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A, B예요 그죠? 응 좀 약간 내신형 문제였습니다 좀 쉬웠어요 그죠? 응 쉬웠다라고 하는 거 취소할게 어? 저 어려웠는데요? 하면 또 선생님이 미워할 거 아니야 어? 저 어려웠다고요? 네 이것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